네, 2016학년도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디 입시 전략연구소장 남윤곤입니다. 실제 저희가 4월달부터 6월 모의평가를 체육관에서 설명을 할까, 아니면 온라인 라이브로 설명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실제 6월 모의평가나 9월 모의평가는 시험이 끝나자마자 해설강이나 그리고 대비 방법들을 빨리 알아야 되는 게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4월달부터 라이브로 조금 치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1부에서는 실제 여러분들이 6월 모의평가가 끝나고 나면 이 시험을 가지고 수시와 정시, 어떤 방법으로 대비를 해야 될지, 그리고 6월 이후에 한 160일 정도가 수능까지 남았잖아요. 그리고 9월 9일부터 수시 모집 원세업수가 시작이 될 텐데, 이때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준비를 해야 될지를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 바로 이것이 2016 수능이다라는 1부를 제가 진행을 할 텐데요. 첫 번째, 6월 모의평가 가채점 결과 분석을 하나하나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우리가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계속 줄어든다고 하는데, 실제 조금 보다 보니까 좀 특이할 만한 사항이 있어요. 재학생 숫자가 작년에 55만 5천 명이었는데, 올해 54만 7천 명으로 약 7천 5백 명 정도가 고3 학생들이 줄었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쉬운 수능으로 인해서 재수생이 매년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었는데, 이번 6월 모의평가에는 조금 특이하게도 미약하지만 약간의 재수생이 조금 늘어났어요. 실제 학생 숫자는 6천 4백 명 정도가 줄어서, 실제 지난해하고 수능을 볼 아이들의 숫자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구나, 라는 게 이번 6월 모의평가에 나타난 첫 번째 특징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문과, 이과를 한번 나눠보니까, 실제 문과 학생들 숫자가 조금 감소폭이 크죠. 약 3천 3백 명 정도가 줄었고요. 그리고 자연계 친구는 오히려 의대, 정원의 확대, 그리고 요즘 취업난 등등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자연계 모집인원, 자연계 응시자 숫자는 지난해보다 약 2천 5백 명 정도가 늘어났어요. 그럼 이제 모집인원이 줄고 늘어나는 건 실제 대학 정원은 작년과 올해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조금 더 치열해지냐, 조금 더 편해지냐, 이 차이점을 여러분들께서 느낄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등급 것부터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아직 여러분들이 시험이 끝나자마자 계속 귀가해서 저희 사이트에 계속 가채점 결과를 입력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는 작년 결과만 저희가 한번 수록을 해놨어요. 실제 이제 국어 A, 국어 B 작년에 97점, 94점이 6월달 모의평가였고, 실제 수능은 국어 A가 97점이었고, 그리고 국어 B는 91점이었죠. 실제 이제 작년에는 국어 A는 6월달 모의평가와 수능이 1등급 커트라인이 똑같고, 실제 상당히 쉽게 출제된 반면에, 국어 B는 작년 수능 그리고 6월달이 모두 다 어렵게 출제가 됐었는데, 우리가 해마다 입시를 보다 보면, 작년에 조금 굉장히 어려웠던 감옥들을 이제 의도적으로 인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쉽게 출제하는 경향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이번 국어 A형의 난이도는 작년 6월과 작년 수능과 엇비슷하게 출제됐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국어 B, 굉장히 어려웠던 작년 수능에 비해서, 작년 6월에 비해서 올해 6월달은 상당히 쉽지 않았나라는 게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도 이제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작년에 이제 6월달이나 9월달에 수학 A의 1등급 커트라인은 96점이었어요. 실제 우리가 과거에 만점자 1% 정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요즘 이제 수학 A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30번의 문항을 상당히 어렵게 출제를 하고요. 나머지 문항들을 상당히 쉽게 출제하는 걸로 기본 패턴이 흘러갔는데, 이번 6월 모의평가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요. 30번은 상당히 어렵게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조금 어려웠던 문제가 아마 21번이 아닐까라고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고, 이제 수학 B 같은 경우는 작년 6월달도 굉장히 쉬웠고, 특히 작년 수능에서는 굉장히 쉽게 나왔죠. 그래서 만점을 받아야 1등급을 받을 수 있었던 게 작년 수능이었는데, 올해는 그런 부담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이제 수능, 이번 6월 모의평가는 특히 30번 문제는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학생들이 들어와서 가채점을 하는 결과를 보면, 아마 92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고요. 96점까지 올라가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영어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이 박근혜 정부에서는 쉽게 출제하겠다라는 걸 천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작년 수능부터 영어는 계속 쉽게 출제가 됐었죠. 이번 6월 모의평가도 상당히 쉽게 출제되었고, 한두 문항 정도가 변별력을 가질 것 같아서, 실제 난이도는, 그리고 1등급 커트라인, 2등급 커트라인은, 작년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와 거의 유사한 흐름을 보일 것 같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이번 6월 모의평가에 나타난 특징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문제, 첫 번째 여러분들께서 알아야 될 테마가 하나가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제 친구들이 학교 선생님들이라든지, 일선에서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6월 모의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6월 모의평가가 수능 성적과 직결된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조금 여러분들께서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6월 모의평가는 어찌 보면 연습 게임이었죠. 그리고 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실제 여러분들이 1월, 2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수험생활을 시작을 해서, 실제 한 5개월, 6개월 정도를 여러분들은 꾸준히 공부를 한 상태인데, 가장 큰 문제점이 중요하다는 중간에 중간고사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비교과를 쌓아야 되는 시간도 확보를 했어야 됐기 때문에, 실제 6월 모의평가가 생각보다 수능과 직결된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는 시험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6월 모의평가와 수능은 난이도가 일치할 때도 있지만,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번 시험이 쉬웠다, 이번 시험이 어려웠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요. 뒤에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번 시험을 통해 가지고 내가 부족한 영역이 뭔지, 내가 부족한 단원이 뭔지, 내가 부족한 문제의 유형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모의평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작년 결과를 가지고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녹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 작년 수능이고요. 하얀 그래프로 되어 있는 게 작년 6월달 모의평가입니다. 맨 왼쪽에 이제 국어 B부터 잠깐 보면, 이제 1등급 컷, 2등급 컷, 3등급 컷, 4등급 컷이 가만히 보면, 실제 격차가 거의 똑같아요. 그죠? 거의 등차 수혈의 개념으로 1등급 컷의 범위와 2등급 컷의 범위가 거의 똑같이 내려갑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되겠죠. 아, 국어라는 과목은 실제 어렵게 나오면 모든 학생들이 다 어렵게 생각을 하고, 조금 쉽게 출제가 되면 또 그만큼 한 문항, 두 문항이 대부분 다 쉽게 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등급이, 등급 컷이 항상 거의 일정하게 나오는 문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그 옆에 있는 수학이라는 과목을 가만히 보면, 국어랑은 굉장히 다른 면을 보입니다. 그죠? 작년 6월달과 작년 수능이 모두 다 1등급 컷이 96점이었어요. 근데 이제 2등급부터 쭉 내려가는 걸 보면, 녹색 그래프는 내려가는 기울기가 상당히 적죠. 그죠? 근데 6월 모의평가는 굉장히 내려가는 폭이 커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 볼게요. 이번 등급 컷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작년 걸로 보면, 작년에 80점을 맞았던 아이가 3등급 컷트라인이었어요. 근데 우리 친구가 만약에 수능에서도 똑같이 3등급을 맞으면, 1등급 컷은 96점이었기 때문에 똑같은 난이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아이들의 수준이 조금 올라가는 경우가 생겨서, 실제 수능의 등급 컷은 위로 올라간다는 거죠. 어떤 과목이요? 수학이. 앞에 말씀 드렸지만 국어, B형 같은 경우는 별 차이가 없는데, 수학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아, 수학은 실제 6월 모의평가보다 수능 때 아이들의 실력이 조금 더 상승이 된다는 건, 꼭 기억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국어랑 수학을 가만히 보면, 실제 수능과 6월 모의평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수능 때 등급 컷이 올라가는 과목이 수학. 국어는 거의 똑같더라. 근데 이제 영어라는 과목을 가만히 봤더니, 실제 6월 모의평가보다 9.2 수능이라는 등급 컷이, 등급이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편차가 조금씩 더 커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라고 생각을 하면, 이 영어라는 과목이 학생들 입장에서는 단기간에 극복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중화위권에 조금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6월 모의평가의 성적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조금 포기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을까? 그럼 이거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하면, 아, 등급을 한 등급 더 위로 올리는데 조금 더 용이한 과목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역발상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제 자연계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연계도 6월 달하고 수능하고 두 개를 비교해보면, 문과 친구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국어 A형은 실제 수능과 6월 달에 등급컷이 내려가는 분포가 거의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실제 이제 수학 B 같은 경우도 수학 A랑 마찬가지로, 실제 수능에서의 등급컷이 1등급의 6월과 수능의 갭, 2등급의 수능과 6월의 갭을 비교를 해보면, 밑으로 하위 등급으로 내려갈수록 수능 성적이 6월 달보다 등급컷이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럼 아, 등급컷을 맞추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등급컷을 맞추기 위해서는 6월 달의 점수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아야 되는구나. 라는 걸 기본적으로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꼭 알아두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특히 수학이라는 과목은 수능 등급컷이 6월 모평보다 등급컷이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수시무집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목표로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는, 이런 특징을 꼭 기억을 하셔가지고, 대비 방법을 세우셔야 된다라는 것. 첫 번째, 6월 모의평가에서 가채점 결과 분석을 통해서 알아야 될 여러분들의 내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여러분들께 제가 주목하고 얘기를 하고 싶은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6월 모의평가를 가지고 도약의 기회를 만들어라. 도약의 기회는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수능 성적을 올려서 정시에 갈 수 있는 대학교를 조금 더 레벨업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수능으로 뽑는 정시모집 전에 수시모집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또 60% 이상을 수시로 뽑으니까, 이 수시모집으로 도약의 기회를 만드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첫 번째, 정시무장을 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우리가 6월 모의평가를 처음 시험을 보고 나면 대부분의 친구들은 3월이나 4월에 시험을 받던 학력평가보다 성적이 떨어집니다. 왜 떨어지냐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번 시험은 재수생이 7만 명 이상이 들어온 첫 시험이기 때문에, 3월, 4월의 경쟁자들보다 조금 더 레벨업되어 있는 경쟁자들이 일부 들어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성적이 떨어져요. 그리고 또 고3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간고사나 비교과나 여러 가지 준비 방법이 혼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6월 모의평가의 성적은 어찌 보면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았을 가능성이 고3 입장에서는 많을 거예요. 반대로 재수생 입장에서는 이 고3 친구들, 같은 경쟁자들이 약간 환경적으로 수능에 집중하기가 어려웠었기 때문에, 이번 6월 모의평가 성적이 잘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특징은 첫 번째 기억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 기억하셔야 될 건 이런 거죠. 저희가 1월 1일부터 6월 4일 모의평가지를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실제 160일이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학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6월 4일 모의평가를 본 다음에, 실제 수능 11월 12일까지 날짜를 계산을 해보면, 약 160일 정도가 시간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 흘러온 시간만큼 수능을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은 남아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능 성적을 올릴 수 있다는 가능성도 분명히 환경적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9월 9일부터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이 돼요.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원서 접수를 9월에 하기 위해서는, 9월 9일날 수시모집 원서 접수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뭘 해야 될지, 어떤 전형을 선택해야 될지를 기본적으로 고민하는 시점이, 이번 6월 모의평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제가 첫 번째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번 모의평가를 가지고, 아, 나의 성적, 수능 성적이 어디쯤 나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 첫 번째,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예측이 돼야 될 거고요. 두 번째, 그럼 그 성적쯤 나온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6월 모의평가 성적이 지금 나의 성적이라고 판단을 했을 때, 나는 정시 지원은 어디쯤 갈 수 있는지를 첫 번째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되는 건, 그렇다면 정시모집보다 3개월 먼저 원서 접수를 하는, 수시모집에는 어떤 대학교를 원서를 쓰는 게 맞을까? 그리고 어떤 전형방법으로 내가 원서를 쓰는 게 맞을까? 뭐 예를 들면 학생부 교과, 논술, 학생부 종합 등등의 여러 가지 전형방법 중에서 여러분들이 맞는 전형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이걸 찾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 내가 지금부터 160일 동안 학습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걸 나의 주무기로 만들어서 공부를 하나하나 해야 될지, 다른 학습계획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여러분들의 포인트다라고 인트로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될 건, 아, 정시 지원 가능 대학교를 어떻게 찾지? 저희 메가센에 들어오시면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합격 예측 모의평가 풀 서비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합격 예측 서비스, 이렇게 두 가지 서비스를 저희가 6월 달에 여러분들께 제공을 합니다. 정시에 어느 대학교를 갈 수 있는지, 나와 동점자들의 점수 분포는 어떻게 되는지, 나의 취약 과목의 취약 단어는 무엇인지 등등,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은 여기에 다 수록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라이브 설명회를 끝까지 들으시고, 내가 어떤 대학교를 갈 수 있는지 등등은 한번 전략을 세우시는 걸, 이 두 가지 서비스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일 힌트를 먼저 하나, 사례를 먼저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타이틀에 뭐라고 돼 있냐면, 6월 모의평가 성적을 기준으로 수시 지원 전략을 세워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요? 수시는 9월 9일부터 원서 접수를 하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수능 성적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9월 9일날 6개 카드를 어디다 써야 될지도 상당히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 판단 기준은 6월 모의평가 성적이 돼야 된다는 거죠. 왜요? 실제로 이 모의평가를 가지고 원서를 써야 되는 건, 실제 수능은 11월 12일인데, 9월 9일날 수시를 원서 접수한다는 얘기는, 내 수능 성적을 예측하고 원서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A대학교를 정시로 갈 수 있어, 라고 판단한 친구가, B대학교를 쓸까? 라고 고민하는 건, A대학교가 더 선호도가 높은 학교인지, B대학교가 선호도가 높은 대학교를 비교를 했더니, A대학교가 더 높아, B대학이 더 낮아, 이러면, 얘는 수시를 고려할 때 조금 소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웬만하면 피해줘야 되는 거겠죠. 반대로 얘기도 높다라고 하면, 이 대학교는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겠죠. 이 얘기예요. 첫 번째, 내가 이번에 시험을 봤던 게, 액분위 점수로 360점쯤 되는 친구다라고 판단을 하면,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대학을 분류할 수 있을 거예요. 아, 내 현재 점수로 정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기가 조금 버거운 대학, 예를 들면 A대학, B대학이 있을 수 있겠죠. 이 대학교는 아, 수시에 내가 고려해볼 만한 대학인가? 라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반대로 C대학, D대학은, 아, 내가 지금 6월 모의평가 성적을 가지고, 실제 수능도 이것만큼만 나온다고 하면, 이 대학교는 무난히 갈 수 있겠네. 그럼 수시 모집에서는 지원을 기피해야 되는 대학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여기 나온 대로, 정시 가능 대학교를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건 첫 번째.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이제 여기 이런 게 있어요. 수능 이후 대학별 고사 실시 대학만 지원. 그 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시 합격 가능 대학은, 그럼 어느 대학이죠? C대학, D대학은, 내 6월 모의평가가 그대로 수능까지 나온다고 하면, 정시에 갈 수 있는 대학이잖아요. 이들 대학교를 수시의 원서를 쓰는 건 일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지만, 이 대학교의 만약에 논술 시험이 수능 뒤에 있어. 그러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수능을 잘 볼 수도 있지만, 못 볼 수도 있는 거니까, 만약에 못 보는 경우가 생겼을 때는, 아, 이 대학도 원서를 써놓는 게 좋겠다. 왜요? 수능 뒤에 논술이나 면접이 있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으로라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수시에서는, 수능을 4개 영역 다 반영하는 학교가 별로 없죠. 내가 유리한, 내가 잘한 2개 영역 또는 3개 영역을 대부분 반영하니까, 내가 잘 본 과목 2개를 뺐더니, 수능 최저가 2개 2등급을 맞출 수 있어. 그러면, 2개 2등급을 요구하는 대학교는, 다 내가 지원 가능한 대학교가 되겠죠. 그래서, 그 대학교를 찾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판단하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이건 첫 번째 제가 앞서서 보여드렸던 이 내용은, 대학을 먼저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먼저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대학을 판단하고 나면, 전형을 또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교과 전형을 써야 될까? 종합 전형을 쓸까? 논술 전형을 써야 될 거니까, 이 세 가지 중에 내가 수시 모집에 어떤 게 더 유리하지? 라고 판단을 할 때, 판단 근거로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맨 왼쪽에 보면 교과 전형은, 맨 처음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대학 발표 지난해 합격자 교과 성적 참고, 이 얘기는 뭐냐면, 실제 지금 대학들은 한양대가 제일 먼저 발표를 했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작년에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들어간 아이들의 내신 평균 등급들이 대학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런 거죠. 내 내신 성적이 2등급인데, 내가 원하는 대학교의 합격자 작년 평균이 2등급이야. 그러면 평균에 해당되는 게 내 내신 등급이니까, 아, 지원이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내 대신이 2등급인데, 내가 원하는 대학교가 학생부 교과 중으로 들어갔던 작년 아이들이 1.3등급이야. 아, 그러면 안 되겠구나. 판단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어지겠죠. 이걸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고, 금세 수능 최장립 기준을 요구하는 대학교는 맞출 수 있냐, 없냐를 또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맨 아른쪽에, 학격 가능성 큰 대학 신중하게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능 성적은 6월 모의평가 이후에 수능 때까지 160일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올릴 수 있는 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합격 가능성이 큰 대학이라고 하면 실제 조금 레벨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내 수능 모의평가하고 성적 차이가 별로 없다고 하면 만약에 올려 그 대학보다 성적이 더 많이 수능 성적이 올렸을 경우에는 아, 잘못 지원했구나. 이렇게 판단을 나중에 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논술전형도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을 저희가 여기다가 쭉 말씀을 드러놨는데 실제 이 수시 모집의 최종 지원 전략은 저희가 이제 7월 18일부터 서울, 대구, 부산, 광주, 대전 5개 지역을 순회하면서 설명회를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그때 최종 지원 전략 설명회는 그때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판단 근거를 이런 내용으로 해야 된다는 사실 정도만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에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내가 교과로 쓸 거냐, 논술을 쓸 거냐, 종합으로 쓸 거냐를 기본적으로 판단을 하시는 게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역할이다. 왜 그러냐? 기본적으로 이런 거죠. 여러분들은 이제 6월 모의평가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중요한 시험이라고 하는 게 뭐가 남아있냐면 기말고사라는 게 남아있어요. 그죠? 3학년 1학기 가장 입시에 중요한 마지막 시험이 되겠죠. 근데 이 시험이 중요한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친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저희가 두 가지 그래프로 나눠놨는데 저쪽에 있는 수능으로 대학을 가야 되겠다. 또는 논술 전용으로 대학을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판단하는 친구는 실제 기말고사의 중요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왜 그렇죠? 대부분 서울대를 비롯한 대부분의 대학교가 정시에서는 수능 100으로 뽑고, 그죠? 그럼 연대나 고대 등등의 내신을 10% 반영하는 대학교도 실제 내신 성적이 5등급, 6등급 정도까지만 확보가 되면 실제 수능 성적을 가지고 충분히 만회가 가능한 전용 방법이기 때문에 수능은 기말고사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죠. 정시는. 논술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개 전용은 내가 만약에 이 두 개 전용으로 대학을 가야 되겠다라고 판단하는 친구는 기말고사가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전용으로 대학을 가야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게 되면 이 기말고사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요? 3학년 1학기의 내신 성적 반영 비율은 대학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33.3% 이상, 40%까지 반영을 하는 대학교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실제로 이 두 개 전용은 남아있는 기말고사 성적 여하에 따라서 내 내신 성적이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요동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써야 되는 친구는 기말고사를 정말 치밀하게 준비해야 된다. 아, 나는 교과전용 대학 갈 거야. 종합전용 대학을 가야 될 거야. 라고 판단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기말고사 시험 범위를 빨리 체크를 해가지고 그 시험 범위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완성도 높게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이 수시 전용 판단을 여러분들께서 꼭 하셔야 된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은 여러분들께서 꼭 판단을 하셔야 될 것. 또 하나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학생부 종합전용입니다. 이 전용은 대부분 대학교가 면접이 있죠. 한양대학교나 성균관대학교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면접이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 면접, 저 위에 수능 전에 걸 보면 10월 17일 날 한국의 대가 제일 빨리 주요 대학 중에 면접을 보내요. 그 다음날 24일 날 보고 25일 날, 31일 날 이렇게 면접을 봐요. 아, 그러면 이런 거죠. 내가 학생부 종합전용으로 대학을 가야 되겠네? 라고 판단하는 친구는 면접 준비가 필수적일 수 있어요. 언제까지? 수능 보기 전에 면접을 보니까 이들 대학교를 쓰려고 했을 때는 면접 준비가 6월달 이후에 수능과 병행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뒤에 보면 11월 29일이라는 날짜는 언제가 되는 거죠? 수능이 11월 12일이니까 보름 뒤가 되죠. 그죠? 이때 경희대도 면접을 보고요. 고려대 융합형 인재 전용도 면접을 본대요. 고려대 융합형 인재, 경희대가 면접을 본대요.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아, 내가 고려대나 경희대학교를 학생부 종합전용으로 원서를 쓸 때는 물론 이 전용이 면접이 되게 중요하지만 수능 시험이 끝나고 나서도 면접을 준비할 시간이 있겠네? 그럼 여러분들이 학습 계획을 세울 때 면접과 수능 두 가지를 놨을 때 수능이 우선순위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면접 일정을 가만히 봐야 된다는 거고 또 하나 지금 조금 빠르긴 하지만 이런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 학습을 종합전용에 건국대, 이화여대, 중앙대를 다 넣어야지?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서 면접을 다 준비하려고 했는데 날짜가 똑같아. 세계가. 그럼 여러분들은 손호봉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서 어떤 대학교를 시간 때문에 포기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날짜도 캐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시를 먼저 드린 거예요. 7월 달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 그래서 이 면접 일정도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학생부 종합전용을 원서를 써야 되는 친구는 논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논술도 지금 대학교를 쭉 보다 보면 수능 전에 연대나 건대나 동국대나 홍익대나 등등의 대학교가 논술을 시험 보죠. 올해 서울시립대가 또 수능 전으로 땡기긴 했는데 아, 수능 전에 논술 보는 대학교는 여름방학, 6월, 7월, 9월까지 논술 준비를 해놔야 이때 10월 초에 논술을 볼 수가 있겠죠. 아, 그러면 여름방학이나 지금 7월 달에 논술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학습 계획을 세워야 될 텐데 수능 뒤에 논술 보는 학교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겠죠. 수능 뒤에 보는 학교도 분명히 논술을 지금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라는 건 이견이 없는데 내가 논술이 나한테 우선되는 전형이냐 수능으로 가는 정시가 우선으로 되는 전형이냐라고 판단했을 때 논술이 우선이다라고 생각하면 수능 뒤에 보는 대학교도 지금부터 하나하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지만 나는 수능 전형도 유리해 수능 성적 올리는 게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판단을 하면 지금은 수능 준비를 조금 더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학교의 논술 날짜가 전이냐 후냐 이런 것도 판단하셔야 된다. 또 하나 최인호 선생님이 다음 주에 논술 콘서트를 하시니까 문과 친구들은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연계도 마찬가지예요. 자연계도 수능 전, 수능 후에 면접 보는 학교가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문과 학생들과 똑같이 내가 이걸 지금 준비해야 될 거냐 수능 준비가 우선이 되어야 될 거냐 판단하셔야 되는 거고 논술도 마찬가지로 쭉 고민하셔야 되는데 여기 이제 굉장히 문과랑 좀 특이한 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수능 전에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세 개 대학교가 문과는 논술 날짜가 다 다른데요. 자연계는 논술 날짜가 다 똑같아요. 그죠? 왜 그러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세 개 대학교가 실제로 이제 학생들이 봤을 때 세 개 대학교의 수준은 물론 학생들마다 선호하는 대학교가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그죠? 큰 차이가 없는 대학교 세 개를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아, 이 대학교를 쓸 친구들의 그룹핑이 거의 똑같은데 똑같은 날짜의 세 개를 보니까 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 분산되겠구나, 이과는. 어? 그러면 대학 들어가기가 쉬워지는 대학일 수도 있겠네.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이런 날짜가 그런 의미도 있다라는 건 지금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7월 18일 날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또 하나 광고를 드리면 7월 달에 여러분들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수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원 전략을 고민해야 될 텐데 설명회도 저희가 진행을 하지만 7월 초에 수시 합격 예측 서비스라는 걸 저희가 제공을 할 거고요.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여러분들이 궁금증이 있는 친구들한테 저희가 이메일로 다 답변을 드리는 코너도 저희가 이번에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면 이 수시 합격 예측 서비스 잘 활용을 하시면 올해 여러분들 2016 대입 성공에 하나의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제 시간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모의 평가가 딱 끝나고 나면 제가 서두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수능을 점검하는 시간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정신무장부터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2011학년도부터 2015학년도 작년까지 5개 년도의 온라인 회원들을 다 추적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추적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어떤 특징이냐면 상승하는 친구들이 매년 조금씩 분포가 다르긴 하지만 33% 정도가 상승을 하드라라고 되어 있고요. 실제로 이제 유지는 별로 범위가 똑같이 성적이 나오는 친구들은 생각보다 적고 이제 하락하는 친구들이 62%드라라는 게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첫 번째 화두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2011학년도, 2012학년도에 상승하는 비율이 35%, 39%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근데 2013학년도, 2014학년도에 상승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작년에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물론 통계상으로는 왜 그럴까라는 걸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제 관점은 이래요. 2011학년도, 2012학년도는 물론 수시 모집의 규모가 꽤 크긴 했지만 그때에는 수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입시 상황이었습니다. 왜 중요한 입시 상황이었었냐면 정시 선발 인원도 꽤 많고요. 수시 모집에서도 논술의 수능 우선 선발 학생부 전형에서도 수능 최저는 기준이 되게 높아가지고 수능을 열심히 학습해야 된다라는 게 대부분의 학생들의 공감대였어요. 근데 2013, 2014로 내려가면서 점점 수시 파이가 굉장히 커지고 또 이때 무슨 일이 있냐면 계속 수능이 쉬워지는 기조를 보이다 보니까 수능이 쉬워진다라는 건 이런 거예요. 최상위권 친구들부터 대다수의 친구들이 불안감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죠? 불안감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수시 쪽으로 조금 더 올인을 해야 되겠다라는 전략을 세우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기 때문에 실제 이때에 비해서 이 2개년도에 실제 수능 성적이 올라가는 6월달보다 수능 성적이 올라가는 비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 결과를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의대 정원이 확대되고 실제 의대는 60% 정원을 정시에서 뽑거든요. 또 의대는 수시에서도 수능 체제가 굉장히 높거든요.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가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실제 작년에 수능 성적이 올라가는 비율이 전년도 2개년보다 꽤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통계가 이제 33%가 됐는데 어찌됐건 약간의 붙임 현상이 있긴 하지만 10명 중에 3명 이상은 성적이 올라간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의문을 갖겠죠. 어? 50%가 오르고 50%가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원래 통계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나오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실제 6월 모의평가와 수능은 응시자 집단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성적,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 6월달에 하위권을 유지했던 친구들이 실제 수능은 응시하지 않는 집단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요. 또 이제 재수생들도 일부 반수생을 비롯해서 6월달 이후에 약 6만 명 가까운 친구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원래 하락하는 요인이 더 크다라는 건 참고적으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전략일 것 같아요. 아, 어찌됐건 확률이 30% 조금 이상 떨어질 확률이 60% 가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전략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크게 네 가지 테마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 이런 거예요. 네 개 영역을 모두 공부할 것인가? 아니면 무언가를 포기하거나 무언가에 집중하는 선택을 할 것인가? 라는 걸 첫 번째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출 수 있는 과목이 무엇일까? 그럼 예를 들어보면 나는 세계 2등급을 요구하는 대학교가 내가 수시 모집의 타겟이야. 근데 이번에 내가 6월 모의평가를 봤더니 국어, 수학, 영어, 탐구가 평균 3등급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야, 얘를 세계 2등급 조건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3등급인 과목을 2등급으로 끌어올려야 되는 거니까 평균 3개 과목을 1등급씩 끌어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한 과목까지를 더 끌어올리려고 하면 어찌 보면 시간을 더 분산해야 되는 효과가 생기다 보니까 성적이 그만큼 덜 오를 가능성이 높죠. 내가 수시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학교의 수능 체제를 확인하고 그 과목, 올릴 수 있는 과목부터 먼저 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두 번째고요. 이거의 연장선상에서 기본적으로 2개의 2등급을 맞는 게 입시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걸 세 번째 꼭 알아야 될 것 같고 마지막에 이제 내가 잘하는 영역에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취약한 영역을 보완해야 될 것인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뒤에 또 말씀을 드릴 거지만 160일 동안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나는 국어라는 과목은 열흘 공부했더니 10점을 올릴 수 있어. 수학이라는 과목은 내가 지금 평균 점수가 높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내 계획상 똑같이 열흘 공부하면 7점이 오를 것 같아. 영어라는 과목을 내가 똑같이 10시간을 공부를 하면 영어는 8점이 오를 것 같아. 만약에 이런 친구가 있다고 하자고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아, 동일한 시간을 투자를 했을 때 제일 많이 오르는 과목이 국어야 라고 하면 국어를 올리는 게 어찌 보면 유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얘기가 기본적으로 취약한 영역일 수도 있고 잘하는 영역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과목을 투자했을 때 많이 올라갈 수 있는가는 학생들마다 다른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확인하실 필요가 꼭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하나씩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내 경력을 모두 공부할 것인가 선택할 것인가를 첫 번째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시는요. 수시가 먼저예요. 그죠? 정시가 나중입니다. 이 얘기를 거꾸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수능은 어떤 아이들이 유리한 건가요? 어떤 아이들이 가는 전형인가요? 이렇게 질문하면 수능은, 수능 정시는 수능을 잘 보는 아이들이 가는 전형이에요.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관점이 조금 달라요. 정시는 물론 수능을 잘 보는 아이들이 가는 전형이 맞지만 여기 한 발 더 중요한 것 중요한 하나는 뭐냐면 정시는 수시 모집 6개를 썼더니 6개를 다 떨어져야 된다라는 조건이 먼저 붙어야죠. 나는 수시에 6개를 썼는데 하나를 붙어버렸어. 아, 수능 대박 터뜨렸는데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수능 전날에 꿈에 나오셔서 야, 사랑하는 우리 손자, 손녀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2번 이렇게 얘기했더니 모르는 문제 4개를 다 입었었더니 다 맞았어. 대박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 친구 입장에서는 수시 썼던 거 다 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아, 그러면 수시와 정시에 정시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수시 모집에 단 한 군대를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친구는 정시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수시가 중요한 거죠. 그럼 기본적으로 생각해보자고. 수시를 그런 관점을 보면 수시를 기본적으로 관점을 했을 때 정시는 대부분 다 내 경력을 다 반영해요. 그죠? 서울권에 있는 대학교 중에서 내 경력을 다 반영하지 않는 대학교는 홍익대 자연계열, 홍익대 자율전공 등 일부밖에 없어요. 그죠? 일부 여대. 그럼 아, 내가 정시로 대학을 가야 된다고 판단을 하면 4개를 골고루 학습받는 게 어찌 보면 효과적일 수 있지만 수시로 볼까요? 수시로 보면 이건 이제 입문계부터요. 내 경력을 다 반영하는 대학교는 뭐가 있냐면 논술 전형의 연세대가 있습니다. 또 여기는 지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전국에 교대가 있죠. 이런 교대가 4개의 역력을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반영하기도 합니다. 그럼 아, 내가 교대를 대학을 가야 되겠다. 아, 나는 연세대 논술 전형을 대학을 가야 되겠다라고 판단하면 정시 준비와 마찬가지로 수능을 4개를 다 해야 되는 게 맞지만 나는 정시가 주력이 아니고 난 연대 논술 안 쓸 건데요. 나는 교대 안 갈 건데요. 라고 판단을 하면 그 나머지 대학교는 다 3개 역력 이하로 뭘 반영한다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아, 내가 수시에 더 강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내가 2개 역력을 뭘 할 건지 3개 역력을 뭘 할 건지를 기본적으로 판단해서 이 6월 달부터 전략적인 학습 방법이 필요하겠죠. 자연계도 마찬가지예요. 자연계도 대부분 다 정시 모집에서는 정시에서는 4개를 다 반영해요. 그렇죠? 홍익대 정도 자연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4개를 주요 대학은 다 반영한다. 아, 그러면 내가 홍대를 갈 거면 국어나 영어 중에 하나를 버려도 되지만 정시에서 나머지 대학교는 4개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수시 모집에서는 교과 전형과 논술 전형을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의대는 교과나 종합 전형에서 교과 전형에서 10개 대학교가 4개 역력을 다 반영해요. 아, 그럼 나 내신 성적이 잘 확보가 되어 있고 의대를 갈 건데 수능 체제를 맞추려고 하면 경북대 등등의 대학교는 4개 역력이구나. 그럼 4개를 다 준비하는 게 맞을 수 있지만 난 의대 안 갈 건데요. 학생부 교과로 쓸 건데요. 그러면 4개를 다 준비하고 있으면 약간 문제가 있는 거죠. 전략이 잘못되어 읽을 수 있는 거죠. 논술도 마찬가지로 연대 논술을 쓸 게 아니면 4개를 다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4개를 해야 될 거냐 3개를 해야 될 거냐 2개를 해야 될 거냐를 기본적으로 이 6월 모의평가 시험이 끝나고 나서 오늘 이 다음 라이브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략으로 조금 더 고민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 이제 말씀드릴 게 뭐냐면 전략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뭘 확인하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확인하고 두 명의 사례를 집어넣습니다. 6월달 모의평가 점수를 보면 왼쪽 친구나 오른쪽 친구나 점수가 똑같습니다. 그렇죠. 점수가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수능 성적을 봤더니 저쪽에 이제 친구들이 봤을 때 왼쪽인가요? 저쪽에 있는 친구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를 4가지 과목을 골고루 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평균 100분의 성적을 26점을 올렸어. 그런데 이 위쪽에 저랑 가까운 친구는 4개 영역을 전략적으로 공부를 해서 17점을 올렸어. 우리가 이제 정시 관점에서 보면 수능으로 대학 가는 정시 관점에서 보면 저쪽에 있는 26점을 올린 친구가 조금 더 유리한 환경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친구는 수능 성적을 딱 받아봤더니 4개가 모두 다 3등급이에요. 4개가 모두 다 3등급은 3개도 3등급이고 2개도 3등급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국어랑 탐구 과목이 나의 강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두 개의 과목을 집중한 거예요. 그래서 국어 100분이 7점 올리고 탐구 100분이 6점을 올려서 두 개의 과목은 2등급으로 확보합니다. 수학이나 영어는 기본적으로 조금 본인이 취약하다고 생각해서 유지 또는 별로 정수 차이가 없이 두 과목을 유지합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저쪽에 있는 친구는 수시 모집 원서를 쓸 때는 두 개의 3등급, 세 개의 3등급 이상의 대학교는 원서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두 개의 2등급을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두 개의 2등급 이상을 요구하는 대학교까지 원서를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대학 입시를 수시와 정시를 아울러서 대학 입시 전략을 세울 때 저 친구가 유리하냐, 이 친구가 유리하냐를 판단을 하면 기본적으로 이 친구가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게 이 입시의 환경이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라고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밑에 이런 내용을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학은 2등급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왜요? 2등급은 상위 11%이기 때문에 3등급은 뭐죠? 상위 23%예요. 11%랑 23%는 2등급이 두 개 있어야 3등급 범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3등급은 대학 입장에서는 맞기가 쉽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2등급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2등급을 대학은 가능한 한 맞추게끔 요구를 한다는 거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거고요. 수능 체제학력 기준을 이렇게 맞춰나가는 게 여러분들이 입시에 가장 중요하다는 포인트를 다시 한 번 강조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발표한 대학교의 수능 체제를 한 번 참고적으로 보여드리는데 맨 왼쪽에 그게 있어요. 광운대가 있어요. 문과가 있습니다. 문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광운대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수능 체제학력 기준이 두 개 영역 등급 합의 6이래요. 그럼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크게 보면 경우의 수는 하나 1등급, 하나 5등급 하나 2등급, 4등급 하나 3등급, 3등급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이렇게 맞추는 아이들은 30%가 조금 더 넘는다. 근데 여기서 한 등급씩을 끌어올려 볼까요? 두 개 2등급을 보면 맞추는 아이들 숫자가 몇 프로가 되냐면 15.2% 이것도 범주가 반으로 줍니다. 아, 23%를 요구하는 3등급 두 개와 11%를 요구하는 2등급 두 개는 만족시키는 아이들의 숫자가 이만큼 차이가 난다. 그럼 실제로 이런 거죠. 나는 두 개 2등급을 확보했는데 두 개 3등급 요구하는 대학교를 원서를 쓰면 실제로 이제 경쟁률이 대박 높아지는 거예요. 그죠? 나는 두 개 2등급을 맞출 수 있으면 이 대학을 찾아나가는 게 어찌 보면 더 중요한 거니까 내가 어떤 등급을 맞출 수 있는가를 전략적으로 꼭 고민하셔야 된다. 논술도 잠깐 볼까요? 논술도 잠깐 보면 논술도 똑같습니다. 아, 두 개 6, 두 개 5, 두 개 4, 세 개 6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해당자의 숫자는 줄어들기 때문에 이 조건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맞춰나갈 것인가 위로 올라가면 훨씬 더 확률이 올라간다는 걸 꼭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지금 누락이 되어 있는데 논술 전형에 서강대학교라는 대학교가요. 문과는 3개 2등급이고요. 자연계는 2개 2등급인데 수학이나 과학 하나가 꼭 포함되어야 됩니다.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춘 아이가 지난해 기준으로 33%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 작년에 서강대 경쟁률이 50대 1이 넘었는데요. 60대 1 가까이가 됐는데 실제 경쟁률이 60대 1이냐 33%를 맞춘 거니까 20대 1이 되는 거죠. 서강대랑 레벨이 거의 비슷한 대학교의 하나인 한양대학교는 수능 최저가 없어요. 작년 경쟁률이 40대 1이 조금 넘었어요. 그러면 한양대 40대 1은 그대로 40대 1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중요성은 실질 경쟁률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맞출 것이냐 꼭 고민하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 자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계도 수능 최저학력 교과전형이 이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그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건국대학교랑 연세대학교가 학생부 교과전형의 수능 최저가 똑같아요. 두 개 없는 요구. 그럼 실제 이런 거죠. 연세대랑 건국대가 학교 레벨 차이가 난다라고 대부분 친구들이 인지를 할 건데 수능 최저가 똑같으면 연대 지원하는 친구는 수능 최저를 굉장히 많이 맞추겠죠. 건대는 그만큼 못 맞추겠죠. 그죠? 그럼 실제 대학의 레벨 차이도 나지만 실제 합격선은 얼마나 많이 벌어질까 하는 수능 최제도 역량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꼭 고민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걸 꼭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논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논술도 내가 맞출 수 있는 최대한의 수능 최저를 맞춰서 그 대학 위주로 논술 준비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 얘기로 하나하나 마무리를 좀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 뭐가 되냐면 기존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토끼는 기본적으로 N수생, 재수생 얘기하는 거고요. 거북이는 고3이에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토끼들은 성적이 금방 많이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냐면 재수생은 작년에 수능 공부했잖아요. 그리고 고3보다 이 1학기에 중간고사 안보죠. 비교과 할 필요 없죠. 수능에 몰입할 시간이 많았죠. 그리고 이 거북이들은 처음에 시작도 늦었고 시간도 조금 적었기 때문에 덜 올라가지만 옛날에는 이 거북이들이 점점점점 성적이 올라가서 이솝우화에 나오는 동화랑 거의 똑같았어요. 거북이가 따라잡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때는 대학 입시가 수능 위주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요즘은 조금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요즘은 이 토끼에 해당되는 N수생들이 성적이 계속 올라가고요. 거북이에 해당되는 이 고3의 친구들이 동화책하고 다른 결과를 보여요. 왜 그러냐. 수시가 65%다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6월 모의평가 시험이 끝나고 나면 아 나는 수능 갖고 대학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아 나는 수시 모집, 학생부, 교과나 종합, N수생들, 재수생들이 나랑 경쟁할 수 없는 전용으로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회피를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렇게 성적이 떨어지더라. 고3 친구들은. 역발상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얘기는 내가 수능 성적을 올려야 되겠다라는 동기만 만들어진다고 하면 환경적으로는 과거보다 지금 수능 성적을 올리기에는 상당히 환경적으로 유리하게끔 되어 있다. 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고 정말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게 이 내용이에요. 우리가 6월 모의평가의 친구들끼리 비교합니다. 나는 이번에 9월을 90점 맞았는데 내 짝꿍은 96점 맞았어. 아 저 자식이 나보다 6점이나 점수가 더 높구나. 좋겠다. 제가 나보다 더 좋은 대학교를 가겠지?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 2002년 히딩크 감독도 맨날 5대빵으로 졌어요. 근데 4강을 갔죠. 그 이후에 감독들이 연습 게임은 되게 잘하는데 16강도 못 올라가는 감독도 있습니다. 6월달 모의평가는 분명히 연습 게임이에요. 그럼 내가 이번 시험에 틀렸던 문제가 뭔지를 판단해야 되는 거죠. 판단을 했을 때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 내가 이 부분은 내가 불가능하게 내 성적을 이걸 해결하는 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야 이 부분은 조금 더 준비를 하다 보면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 당연히 해결 가능한 부분을 빨리 체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 현재 나보다 성적이 높은 친구들보다 분명히 점수를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만들어져 있는 160일이 남아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6월 모의평가에 내가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에 내가 취약한 유형이 무엇이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을 6월 모의평가부터 9월 모의평가까지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를 기본적으로 꼭 확인을 하시고 그럼 9월달 모의평가를 봤을 때 취약 영역이 또 남아있겠죠. 이걸 수능 때까지 어떻게 끝낼 것인가 그래서 실제 수능 때에는 완벽하게 끝내고 실제 수능을 대박 터뜨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이 시험 환경이 되어 있을 테니 오늘 이 설명회 이후에 정신부장 잘하셔서 수능을 대박 터뜨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이 2부부터 저희 메가스터디 국어, 수학, 영어 대표 강사님들이 해설 강의를 굉장히 자세하게 해주실 거예요. 끝까지 해설 강의 한 2시간 내외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끝까지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꼭 2016 입시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